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1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이용에 불편을 참고 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가 대형 병원을 이용하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집단 행동에 따른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신속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와 업무 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 원 이상 분만, 소화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 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 원 이상 그리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 3, 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은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시에 스탠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 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과 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의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입니다. 현행 행위별 숙가제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 강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첫째,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 숙가를 적용하는 급성 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 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2023년 유럽 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합니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에 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에 2개 이상의 혈관의 중재술을 시행하더라도 2개까지만 숙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술하는 모든 혈관의 숙가를 산정하고 시술 숙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까지로 대폭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중증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최대 2배 이상 숙가가 인상됩니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의 스탠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의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숙가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4개의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원의 숙가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말씀드린 중증 심장 질환 중재 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 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지난 3월 28일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숙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1, 5만원, 수도권 35개소는 1, 10만원의 지역별 차동화된 공공정책 숙가를 지원합니다. 둘째, 소아 분야와 관련하여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높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합니다. 셋째, 산모 분야와 관련하여 지난주인 4월 25일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사후보상과 공공정책 숙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 환자 1인당 1,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 뇌동맥류 등 뇌혈관 질환과 장기 이식 등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 환자는 4월 둘째 주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에 4월 넷째 주에 다소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4월 넷째 주에 상급종합병원 평균 입원 환자는 2만 3,428명으로 전주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에 71%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8만 8,854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 주에 93%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평시인 2월 첫 주와 유사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4월 넷째 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920명으로 전주 대비 1% 증가하였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에 88%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했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에 96% 수준입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6%인 393개소는 병상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월 26일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인 2월 첫 주에 87% 수준입니다. 응급의료센터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 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7개소로 전주 대비 3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고려하여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 전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최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119 구급대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초기 이송 단계부터 적절한 치료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위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현재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의관에 대한 수요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조사하며 공중보건의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현재 1만 165명이 활동하고 있고 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을 비운 지 약 70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교수 집단행동까지 거론되고 있어 중증질환자의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료에 가장 중요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접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의대 교수님들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사들이 사직과 진료 중단 등 목소리를 높이지만 현장의 많은 의료진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는 환자가 잘 견디며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돌아올 제자 생각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사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사 여러분들이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고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1대1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제 의사 여러분도 의대 증원 백지화나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의료 이용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당면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를 개선한 것뿐 아니라 초고령화 질병구조의 변화 등 미래 수요 급증과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오직 국민의 복원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